북한 연구기관인 샌드 연구소가 입수한 북한 내부 동영상 교육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빼곡히 모인 가운데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북한 고급 중학교,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2명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남한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고 유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인생을 망쳤다는 해설이 나옵니다. 평양 시내에서 포착된 한 여성. 장단지가 드러난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팔이 다 드러난 짧은 소매를 입었습니다. 전형적인 남한식 복장입니다. 해설자는 여성의 정신 상태를 비판합니다. 외부 문화 접촉으로 충성심 약화를 우려하는 북한이 이런 교육자료까지 만든 건데 특히 한류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문화를 배제하는 거죠.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이거든요. 젊은 세대와 엘리트 탈북도 늘어나면서 한류 차단을 체제 수호의 문제로 보고 있는 북한이 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